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입니다. 6월 평가 모의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전체 제가 다니는 현장 수업을 좀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과 얘기를 좀 했죠. 그들의 시험지도 검토도 좀 해주고 해설 강의도 제가 찍었고 자 근데 일단 아직은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난이도 있었던 6월 평가 모의고사에 아직 감동이랄까 감동이라기보다는 좀 충격이랄까 그게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 나는 도대체 뭘 더해야 될까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이 영상을 찍고요. 그중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6월 평가 모의고사 보기 좀 전에 캐스트 영상으로 다시 빈칸의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영상 제목과 실제 문제를 통해서 제가 좀 샘플 문제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나름의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선 영상을 찍었고 보여드린 건데 뭐 아시겠지만 6월 평가 모의고사 빈칸 문제 중에 31번과 34번은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출제된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은 나세요 여러분들 혹시? 31번에 콜렉팅하는 것, 수집하는 것의 지위가 상실되고 있다 뭐 이런 질문 아니면 34번에 그놈의 울센지 개센지 뭔지 이 새끼야 뭐 이 소리가 내 주의 소리냐 아니면 스트레인저의 소리냐 뭐 네이버호드냐 뭐 이런 거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탈락된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현장 강의에서도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제 느낌으로는 너무 빈칸이 좀 빡세질 것 같은 느낌의 현장 강의에서는 모든 걸 커리를 수정을 다 해서 빈칸을 먼저 다 완강을 한 상태인 건데 아직 불안 요소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얘들아 자 사실 뭐 이미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순서 배열은 이미 그 시대가 와 있었던 거고 사실 몇 년 됐습니다 순서 배열이나 또는 문장 삽입이에요 이런 애들은 이제 뭐 최근 뭐 한 3, 4년 동안에 계속 어려워서 탑5 안에 항상 들어가 있었고 오답률 탑5 지금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말씀 좀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순서 배열의 시대가 사실 더 강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제 메시지의 이제 요지인데 근데 조금만 좀 다른 얘기하면 얘들아 저는 요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뭐가 지금 좀 불안한지 아니? 음 사실 23번과 24번의 영어선지로 돼 있는 주제 제목 문제 와 요거 이번에 쉽게 나왔거든 6월 평가원 한 60% 65% 뭐 이 정도 나와서 그냥 읽고 푸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전 이거 분명 한 번 정도 둘 중에 한 문제 정도나 아니면 둘 다 정도는 분명 꺾을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로 어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사실 이제 29번의 업법 이 업법 문제 이번에 대기 쉽게 나와서 얘도 60%에 가까이 나왔었어 얘들아 근데 얘도 음 전 불안합니다 아 이번에 그냥 대충 풀어도 풀리던데 뭐 뭐 업법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거 자 요 부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좀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가 좀 추가적인 퀘스트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주제 제목이 어려워지면 어떤 느낌일까 만약에 업법 문제가 나의 업법적 기술로 통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럼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해봅시다 순서 배열 문제가 이 시대가 이미 왔지만 더 강해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는 왜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36번 문제 이미 이슈가 많이 된 문제 알죠 여러분들 이번 정답률 20%대가 나왔고요 그럼 37번은 그나마 좀 낯어야 되는데 37% 7% 아 뭔 소리야 37번도 30%대의 정답률로 기록이 돼 있어 얘들아 제가 확인했었던 시점에서는 보통 여러분들 순서 배열 문제가 어려워져도 일단 평이하게 뭐 어렵지도 않고 쉽게 쉽지도 않게 나오면 정답률이 한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이번은 이거를 보면 평가원이 작정하고 문제를 내는 것 같기는 한 느낌이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제 모든 수업과 모든 메시지에 기반이 되는 이 집단 이 평가원 이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잠깐만 얘기를 하고 과연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메인 포인트가 뭔지 짧게 얘기하고요 과연 이 문제가 여기서만 그랬을까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이 봤었던 올해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나왔던 걸까를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요 문제들은 제가 밑에 이제 첨부 파일로도 다시 한번 놀 테니까 여러분들 좀 확인하셔서 스스로 푸시면서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됐지? 야 봐봐 얘들아 내가 순서 배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요 B, A, C를 골랐거든요 저는 요길 골랐는데 정답은 C, B, A예요 아씨 아깝게 틀렸어요 아우씨 넌 그거 못하는 거야 미안 얘들아 좀 세게 얘기하는 거야 너 그거 순서 배열 못하는 거야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요러한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 너가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순서 배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틀리면 그런 느낌으로 틀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왜 내가 고른 선지는 정답 근처에만 머물까 완전 아닌 건 아닌데 아니 근데 그건 여러분들 못하는 거라고 순서 배열을 대부분 순서 배열을 틀리는 건 비슷하게 연결되는 건 되다가 꼭 한 끗 차이로 틀리거든 근데 그게 실력이야 순서 배열은 자 또 하나 어 그럼 제가요 이걸 골랐고 정답은 요놈이 나왔는데 C, B, A가 나왔는데 제가 그래요 정답이 요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말은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이것도 말은 되지 않나요? 그럼 저는 항상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 현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오 너도 말은 돼 라고 나는 인정해줘 사람이 이렇게 연결하나 저렇게 연결하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건 비슷비슷해 근데 그 사이사이를 여러분들만의 생각으로 채워가가지고 오답이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말은 될 수 있어 어찌어찌 만들어내면 근데 답이 안 되는 거잖아 자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틀리신 분들이 좀 많다면 그리고 평소에 순서 배열도 그렇게 틀리신 분들이 많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 얘들아? 얘로 돌아가자 평가원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돌아가자고 뭐 잡스러운 스킬 짜지시고요 됐고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부터 생각을 해 자 그러면 평가원이 뭐라 했냐면 순서 배열이든 아니면 웅장 삽입이든 이제 간접 쓰기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엔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크게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거야 명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서에 네가 반응을 할 수 있냐 즉 연결어나 지시어나 대명사가 나왔을 때 네가 반응할 수 있냐 자 근데 저는요 제발 이거 조금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눈으로 갈기지 마시고 눈으로 갈기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뭐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표시하세요 아니 물론 지금은 순서 배열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그냥 한번 말로 해봅시다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39번 문제 틀리신 분들 문장 삽입 문제 39번 틀리신 분들 너가 아마 틀렸으면요 4번 선지 근처나 3번 선지 근처에서 틀리지 않았을까? 그 잠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 얘들아 잠이 나름대로 이제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뭐 이제 뭐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고 뭐 저러죠 그 질문 근데 그거 틀리신 분들은 당장 너의 시험지를 꺼내서 5번 선지 나 지금 39번 얘기하는 거야 6평에 5번 선지 오른쪽 끝에 있는 지시어 디스는 체크했는지 확인해봐 그게 안되니까 물론 디스 다음에 나오는 프라이스까지 보셔야 되시긴 하지만은 그게 안되면 5번으로 선지가 손으로 안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눈으로 까지 마시고 손으로 표시하세요 두 번째 사실 요즘에 어 순서 배열이 좀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 뭐냐면 얘죠 그럼 내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애들아 내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그럼 내용적으로 풀라는 건 무슨 소리일까 글의 전개 방식상으로 가장 적절한 흐름을 고르는 거다 질문 하나 던지게 애들아 자 전개 방식상으로 원인 그리고 결과 이런 두 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글이 하나 있다고 치자 원인 그리고 결과 질문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되니? 아니면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되니? 시험 문제 순서 배열 나오거나 문장섭이 나왔을 때 원인이 먼저야? 결과가 먼저야? 원인 자 실험 그리고 실험의 그 결과 이 두 축이 있는 지문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 풀이할 때 실험이 먼저 나와야 되니? 아니면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되니? 실험 그러한 적절한 흠 앞으로 그런 개소리 하지 마세요 개소리 하지 마시라고 미안해 나 세게 얘기할게 이건 좀 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원인이 먼저 나오고 결과가 나중에 나와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니? 아니 내가 아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굳이 원인이 항상 먼저 나와야 되는가? 라는 의심을 했었어야 돼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고 아니 실험과 결과가 나오면 항상 실험이 먼저 나와야 되니? 아니 결과를 먼저 던진 다음에 이것의 과정은 다음 실험에서예요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I love you 심쿵했니? 미안 I love you 라고 먼저 결과 던지고 That's because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널 사랑해 원인을 뒤로 빼도 된다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문제 푸는 방식 자체가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을 그냥 대충 이게 맞는 것 같은 너 나름다리의 경험상에서 나오는 이 적절한 흐름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습관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 세상에 적절하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 입장에선 그럴 수 있잖아 자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는 사람이잖아 평가원과 막 1대1로 붙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 출제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원칙에 맞춰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들아 그럼 사실 여러분들 전개 방식상으로 가장 적절한 흐름이라고 얘기하면 저 쌍욕할 거고요 뭐가 적절한데 전 모르겠고요 평가원이 말하는 워딩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들이 얘기하기를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글의 통일성과 일관성과 그리고 음집성을 체크하겠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말도 약간 추상적이니까 이건 제 워딩으로 좀 바꿔드릴게요 얘들아 순서배열과 문장섭입에서 자꾸만 정답 근처에 계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 말 잘 들으세요 형광분들은 무슨 말이시냐 아실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서 말하는 통일성, 일관성, 음집성은 모든 글의 내용이 다 똑같다는 게 아니고 특히 전 음집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자 이거 갖다 이쪽으로 뺄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글에 등장하는 소재나 아니면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소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찾는 문제라고 얘기합시다 그게 평가원이 얘기하는 음집성, 통일성, 일관성이야 다시 소재나 내용이나 성격이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경계 찾는 거야 이게 명확해야 돼 그래야 네가 틀려도 인정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됐지?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좀 샘플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맨날 목놓아서 얘기하는 얘기 여러분들 아마 V 유형 독해나 이런 거 하신 분들 아니면 최근에 V 순서사업이 개강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알죠? A는 제발 제대로 잘 읽어라 모든 문제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전부터 계속 그게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번 유평의 A, C, B를 못 고르는 거지 A는 제발 좀 잘 읽어라 잘 읽어라 그럼 잘 읽으라는 건 제가 항상 뭘 얘기하는 거지? 맨 위에 주어진 박스의 문장과에 혹시 소재나 내용이나 성격상의 갭이 있는지를 좀 알고 그걸 찾고 그리고 읽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갭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자 제가 무슨 일반적인 수업처럼 완벽하게 해설을 해드리진 않겠지만 확인해보자 인정해보자고 일단 최근에 했었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순서 배열만 핵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놈의 36번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지 얘들아? 다시 얘기하지만 저희에게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수업은 해설 강의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인식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래 순서 배열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시대에 더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뭐 박스 안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솔직히 박스한 내용 이해하기 어려워 이거 아이 진짜 풀었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야 A번을 이렇게 좀 읽잖아 근데 A번을 그냥 대충 에이 뭐 패러다임 뭐 나온 적도 없고 뭐 캠퍼스가 갑자기 왜 나오지? 에이 모르겠네 캠퍼스 랜드마크 뭐지? 에이라 모르겠다 이름은 너 끝나는 거지 이 문제 그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A를 잘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건 결국 A를 다 잘 읽어봤으면 후반부에 뭘 봤어야 될 거냐면 봐봐 그들이요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 너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끝났어 됐지? 근데 A로 끝낼 수는 없잖아 얘들아 학생들에게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끝 이럴 수는 없잖아 그 인식만이라도 가지고 들어가시라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B번에 나오는 뭐 디스 어스메트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 비대칭이라고 각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비대칭이라는 것이 이제 뭐 박스 안에 나온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마 B번을 걷어낼 수 있었을 거고 결국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줬었던 건 C번 케이스에서 이런 비대칭에 관련된 얘기를 쭉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B번 파트에 이러한 비대칭 이용을 하고 이렇게 쭉 준 거였었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 C, B, A로 틀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아이 근데 다시 다시 A는 잘 읽어 얘들아 부탁할게 너가 만약에 C, B, A의 선지를 고르고 5번 고르고 틀렸다면 넌 어떻게 틀린 거냐면 C, B까지는 오케이 잘했는데 A에서 어떻게 그리 끝난 거야? 이들에게 이런 걸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된 거라니까 자 36번에서 제가 처음으로 다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A는 잘 읽어라 그래야 네가 과감하게 A, C, B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사실 E보다 제가 오늘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르겠어요 이 A, C, B라고 하는 1번 선지를 뭐 9평이나 수능에 또 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이것도 또 설마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나온 적 있다라는 것 정도 팩트는 알고 진짜 중요한 건 이 37번의 형태의 문제가 아닐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이거 다음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얘기보다는 경계를 찾아야 돼 그 내용이나 소재의 전환의 경계를 찾아야 돼 전환의 경계야 근데 그 전환의 경계를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문제로 보여주지 않아 평가하는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니 얘들아 제가 이제 기 수강생들은 다 아시지만은 예전에 친절한 평가하는 이런 문제들 박스 다음에 A, B, C 이런 게 있으면 박스에 이런 내용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봐도 누가 봐도 딱 좋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준다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버시나 하우에버처럼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연결을 주고 이렇게 내용을 좀 꺾어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꼬리 물고 들어가서 정답은 B, A, C로 주게끔 이렇게 해 근데 요즘 평가는 그렇지 않죠 요즘 평가는 어떻게 문제 내지 박스에 내용 주고 A, B, C를 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다 읽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다 읽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내면 되는 거야 자 박스에서 어떤 내용을 준다 그 업비스트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줘 근데 연결어 굳이 있어도 어중간한 구간에서 막 벗같은 애들을 줘 안 보이는 구간에 잘 안 보이는 구간에 그러면서 내용을 교묘하게 꺾고 내용을 싹 하고 들어가 근데 또 어떨 때는요 연결어 같은 거 없이 어중간한 구간에 소재나 이런 걸 꺾어 꺾어 이거 싹 들어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읽지 않으면 어디가 어디에 꼬리로 붙어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요즘엔 순서 배열이 어렵다는 거야 됐지? 자 이 문제가 결국 그 문제였는데 핵심은 어디였냐면 얘들아 핵심은 해설 강의를 참고하세요 그냥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가 박스를 읽고 A를 읽으면 가만히 있어봐 박스 안에서는 뭔가 쉽빌딩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뭐 이제 뭐 벤처, 프로피터블, 이익 얘기하는 것 같은데 A번에서는 갑자기 두 개의 유형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소재가 붕 뜨죠 갑자기 두 개의 유형? 나온 적도 없는데 뭐 이런 갭이 있는 거야 갭 그 갭의 생각을 가지고선 B랑 C를 보실 때 B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너네한테 내용을 싹 하고 꺾어버리는지 아니요 얘들아? B에서 이런 거죠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 Now! 자 지금부터 우리 두 가지 가능한 아웃컴을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걸 준 거라고 그럼 A번을 잘 읽고선 B로 내려가신 분들은요 잠깐만 두 가지의 결과 아까 여기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붙어냐고 어디서 붙어냐고 아 그게 여기 중간 구간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 아 뭔가 B랑 A가 이런 느낌적 느낌이 생긴다니까 아 물론 다 읽어봐야 돼 얘들아 근데 이런 이런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또 어디였었을까 C번에 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그 지역에 있는 철강산업을 하는 투자자들의 생각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이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고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 아니 얘들아? 그게 B번 어이구 미안 자 B번까지 가는 거지 여기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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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 이 얘기 이 얘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해설강의 참고하세요 구체적 내용은 그러니까 결국엔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한 느낌인 거냐면 박스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 C까지 어떤 내용을 이렇게 주다가 여기서부터 이 얘기 Now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또 여기서부터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거예요 자 이렇게 중간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엿을 매긴단 말이야 그래야 다 읽을 수 있거든 그래야 시간이 걸리거든 문제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됐지? 적절한 흐름을 고르는 게 아니야 얘들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응집하는지를 고르는 거야 같은 내용끼리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통일되고 있는지 어디까지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고르는 거지 그냥 이게 맞겠지 라고 하시면 계속 맞다 틀리다를 반복하실 거라고요 자 이게 과연 이번에만 그랬나? 아니 여러분들의 올해 3월 교육청 책임졌어야 될 3월 교육청 자 마이크 노이즈가 좀 심했어서 여러분들 좀 편집점이 있었어요 자 봐봐 그러니까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올해 여러분들이 봤었던 모의고사에서도 어땠을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참고하시되 저는 포인트만 잡고 얘기해 드릴게 봐봐 얘들아 올해 36번 3월에 36번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 박스 안에서 뭐 파서티브 썸이 어떻고 게임이 어떻고 뭐지 이게 어떤 교환이라는 거 어떻고 좋다고 얘기를 하다가 A번에서 갑자기 인프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 교환 얘기를 하면서 소재를 띄워버려 갭을 잡아버린다고 그러니까 A는 잘 읽자 이건 항상 똑같아 얘들아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지 박스의 내용하고 B번의 첫 번째 내용은 사실 거의 똑같아 응집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아주 긍정적 썸 게임 물 얘기한 거고 B번의 첫 번째 문장에서도 이런 내용이야 만약에 농부가 자기가 인여가 돼 있었던 여기서도 서플러스 인여의 어떤 교환 뭐 이익의 교환 인여의 교환 이런 거잖아 인여가 좀 있다 근데 밀크를 만드는 어들이라고 해도 인여가 좀 있다 그럼 서로가 그 물질을 좀 서로 이제 트레이딩한다 그게 똑같이 나오거든 아니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꼭 어중간한 구간에서 어중간한 구간에서 갑자기 어떤 내용을 출발시킬 때가 있냐면 이 이전까지는 모두가 이익을 받고 있고 모두가 인여의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받는 얘기하다가 봐라 갑자기 이것은 오직 보상을 주는데 페이는 여러분들 뭐 지불하다 이거 말고도 자동차로 보상을 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언제만 그렇대요 노동의 분업 분리라고 하는 거지 있을 때만 이게 뭐 이제 보상을 준다 이거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얘들아 같은 업종끼리에서 하는 사람이 서로 인여가 있다고 같은 것끼리 교환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 서로 얘가 하는 노동과 내가 하는 노동과 서로 이제 달라져야 그래 서로 교환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노동의 분리라고 하는 소재를 여기서부터 애매한 구간에 준다고 얘처럼 애매한 구간에서 막 꺾어버린다고 그럼 그게 저기서부터였으니까 그게 어디까지일 거야 그러니까 박스 내용 흰색 내용이 쭉 흰색처럼 쭉 가다가 갑자기 소재가 이거 이거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아 하도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C번은 어떨까 자 C번 첫 문장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노 포인트 별로 좋을 게 없다 뭐 중요할 게 없다 아니 농부랑 농부가 서로 자신의 위트라고 하는 것을 대가로 서로 교환한다 별 의미 없다 이게 뭔 소리일까 아까 B에서 읽었었던 그거 노동이 서로 분리가 될 때만 안이득이 된다 페이즈 된다라는 거지 그 말이나 야 서로 같은 노동이 분화가 안 된 것들은 사실 노 포인트 별로 중요한 점이 없다 라고 된 거야 됐지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계속 이 노란색 얘기가 여기까지 쭉 흘러가는 거지 여기 또 나오네요 division of labor 이거 이게 전체 다 노동 분화에 관련된 노동 분업에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온 거죠 근데 봐라 또 교육청도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꼭 애매한 구간에서 갑자기 어디 갔었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이 기인 문장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 나도 자 얘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cost effectiveness 하면서도 have the means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거 그들의 specialized and product 그러니까 특화된 어떤 제품들을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비용 효과적인 거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한 번 슬쩍 소재를 꺾어 그러니까 전반적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소재를 효율적인 어떤 익스체인지의 수단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꽁지에다가 싹 하고 박아버린다고 그걸 어디까지가 썩게 해 그게 아까 여러분들 A의 인프라 스트럭처 이런 게 필요하다 즉 교통수단 같은 것이 필요하다 아이고 아이고 교통수단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서로 거리가 멀리 있어도 내 업종과 다른 업종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 아까 나왔었던 C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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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수단 그 얘기를 지금 A번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지 효율적인 교환이라는 것을 허용해 주는 인프라 스트럭처 인프라 스트럭처 이게 수단 그러니까 결국 이거라고 꼭 이런 느낌으로 중간 구간에서 꽁나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하면서 소재 주고 꼬리 물고 들어가고 뭐 이런 느낌이죠 어떤 유형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것만 그랬을까 37번 똑같은 얘들아 3월 교육청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들아 저는 알죠 저는 다 분석해 보는 사람이니까 그 패턴을 인식하고 들어가는 건 아닌 거랑은 좀 차이가 많아 시간도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어 인간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되게 영향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뭐 달리기 선수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트레이닝 슈스를 이제 신고 있는 애고 얘가 잘 못할 수 있대 뭐만큼 못할 수도 있냐면 스파이크 스파이크된 러닝 슈즈를 신은 애들보단 잘 못할 수도 있대 당연하죠 육산 선수들이 신는 스파이크를 신는 애보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슈즈 신는 애들이 훨씬 더 못하겠지 환경이 더 안 좋겠죠 자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나오다가 자 다시 애기 잘 읽어야 되는 거야 항상 그녀가 거기에 있을까요 어 거기? 거기는 지금 나온 적이 없었거든 애들아 이런 거 체크했었어야 되고 좀만 더 가볼까 그녀가 진짱으로 원하기 때문에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이제 브라더가 이제 또 러너기 때문에 거기 있었을까요? 또는 뭐 부모 얘기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식으로 갑자기 소재를 부응하고 갭을 잡아버리지 물론 대열도 마찬가지지만 방식이 똑같아져야 된다니까 그 갭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되게 크다고 애들아 자 그 다음 비번을 한번 보니까 이런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경계를 잡는 거 이와 반대로 라고 했다고 근데 뭐 얘기해야 돼? 만약에 얘가 테일 윈드? 뭐 꽁지에서 따라 붙는 바람인 건가? 뭐 아무튼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어 인헨스드 좋아질 거고 어 도움을 받을 거래 바람에 의해서 아니 근데 봐봐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야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자 하면서 뭔가 쓱 하고 바꾼다고 모두 고려해보자 다른 어떤 주변의 환경들도 한번 고려해보자 어 Such as what is motivating the athlete to run 아 이 운동선수를 뛰게 해주는 동기부여해주는 거 과 같은 것들의 환경도 고려해보자 자 봐봐 A를 잘 읽으면 나머지가 되게 쉽게 연결되는 게 뭔데 아까 A번에서 뭐라 그랬지? 이 달리기 선수 여자애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지가 원했을까요? 아니면 동생이 남동생이 뭐 있었을까요? 아니면 부모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뭐지? 걔가 거기 있는 이유 그게 동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런 어떤 꺼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됐어? 그게 어디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인 거지 됐지요? 자 C번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장을 낸 거냐면 봐 어 이제 선수들이 경쟁하는 동안에 윈드스피이드라고 하는 것이 측정되고 뭐 쪽으로 쪽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하면서 또 얘기 나온 거야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대 아니 잠깐만 아까 박스에서 나왔던 거잖아 얘들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어펙티드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C번까지 흘러간 거구나 즉 여기까지 간 거구나 라는 생각인 거야 적절하구나 뭐 그거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 여기까지구나 근데 뭐라고 얘들아? 평가원이나 교육청이나 너네들한테 잡스런 스킬 쓰지 말게 하기 위해서 애매한 구간에서 뭔가를 출발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봐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헤드윈드 쪽으로 이제 거기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맞바람을 맞으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더래요? 속도가 느려질 거래 마이너스 얘기부터 간 거래 아 뭔가 이제 넘어야들 장애물이 생겨야 되는 거래 이 얘기 출발한 거지 그럼 결국 이 문제 어떻게 낸 거야? 여기까지 긍부정의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를 먼저 던지고 여기서 붙어 붙어 어디까지? 아까 B번에 여기 여기까지는 잘 안 되는 얘기 맞바람 때문에 스피드가 줄어드는 얘기하는 거고 그럼 또 여기서 붙어 어디까지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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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잘 되는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인헨스드 되고 어떤 어시스티드 받는 거 바람 때문에 뒤에서 바람을 밀어주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기부여의 길을 여기서부터 휙 여기까지 이렇게 간 거죠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든 평가 문제든 자꾸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기 시작하는 건데 어중간한 구간에서 너한테 소재나 내용을 꺾으면서 꼬리 물고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는 정답도 똑같죠 여러분들 요거 보지 여기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있는 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바람 때문에 기록이 안 좋아지는 거 요기까지 아 요기까지가 아니구나 요거는 좀 달랐네 요기서부터 요기서 한번 끊겼지 요기 온더 컨트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출발하다가 또 요기서 잠깐 꺾인 다음에 모티베이션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내용이 한 세 번 정도가 바뀌는 거죠 긍부정이 있다더라 안 좋은 게 있다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이거다 아 동기부에는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소재를 바꾸면서 너네한테 꼬리 물고 들어가라고 시키는 거야 자 마음 같아서는 진짜 자세하게 해설 강의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미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건 그걸 확인해 보시고 전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얘처럼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야 순서 배열 문제를 내가 앞으로도 계속 나의 느낌과 감으로 대충 덮어 씌워서 문제를 풀어도 될 대상인가 아니면 이 집단들이 얘기하는 원칙을 좀 제대로 알고 나의 기존에 할 수 있는 범주에서 그냥 풀고 또 틀리고 맞고 그걸 말고 내가 하지 못했었던 생각들을 좀 더 장착해서 바로 이거 A자리 읽기 어디 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경계인지 이걸 장착하셔서 뭔가 문제풀이의 명확성을 더 기하실 건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제 생각엔 하셔야 될 거예요 평가원이 시켰으니까요 저는 말만 좀 쉽게 바꿔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신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인 거고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 수업을 아마 듣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제가 1년 동안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 및 성격 관계 그리고 경계 관계 앤 경계 뭐 이거야 오늘은 그 경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됐지 우리 우리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얘들아 얍사파박이 요령 피우거나 이번에 요런 피우다가 36번 많이 틀렸잖아 이딴 짓 하지 말고 뭐 발체도 캐가지고 빈칸을 뭐 쪽으로 이번에 빈칸 그렇게 잘 되드냐고 그러지 마시고 올해는 내가 볼 때는 진짜 뭐 EBS 시도 이제 끝났고 진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스테미나가 중요해 영어적 스테미나나 내공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진짜 본질적으로 원래 제대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애매하게 깔짝깔짝 대시다가는요 좀 세게 얘기합니다 깔짝깔짝 대시면서 여러분들의 양심만 좀 가책이 느껴지지 않게만 만약에 하신다면 점수는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점수 내가 점수를 뚫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공부량은 요만큼까지인데 그 전까지는 정책이란 말이야 아무리 해봤자 점수가 오르진 않아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이렇게 통통통통 하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요 구간을 못 견딘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맨날 깔짝깔짝깔짝 공부하시다가 뭔가 안 된다는 후회만 남겠지 이러지 마시고 원칙을 제대로 하신 다음에 양을 좀 늘리셔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알았죠 여러분들아 순서 배열은 요 정도 느낌이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문장 삽입도 한번 얘기해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주제의 제목 문제 아까 영어선지로 있었던 거 제가 좀 불안 요소라고 했었죠 아니면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기수강생들은 잘 아시지만은 제가 좀 특징이 약간 여러분들이 하는 좀 행동들을 저도 많이 아는 터라 아 나라만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너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틀렸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좀 잘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뭐 나름대로 글을 뚫어내는 거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은 나름대로 여러분들 시각에서 그러니까 제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는 거 말고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어떻게든 끌고 오려고 하는 걸 좀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이 있으면 좀 찍어서 올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공부합시다 진짜 아직 시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아 이런 변수까지 있을 수 있겠구나 잡을 수 있을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해봅시다 부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